안양시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43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. 이에 따라 시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.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43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. 추가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20억 원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며 23억 5천만 원 규모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하군습지 등의 보건정비공사를 비롯한 7개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. 이로써 안양시가 지난해 확보한 외부 재원은 145억 원에 달해 시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